아 안녕하세요 저 목인데요 오늘 제가 쏘가란 말 딱 잡아가지고 딱 보여드릴께요 기대하십시오 예 뭐가 아닌가 같은데요? 네 부어 아니에요 순대도 맥이 있어요? 맥이요? 네 아까 맥이 여기 놓쳤어요 아 그래요? 네 그런데 맥이 많지 activite be 이거 안 먹을께 유기 아 이렇게 entrev Macklin 아 아 왜 이렇게 맥주한 것 같다 이건 제가 더 amb成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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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가라있다고요? 네 아 보인다 이건지 아 조금씩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안 잡으시는 겁니다. 못 잡는 게 아니라. 안 잡으시는 겁니다. 못 잡는 거예요? 못 잡는 거예요? 못 잡는 거랍니다. 고기를 못 잡으면 고기가 안 보여. 고기가 안 보여. 다음 주 장마 끝나고 오면 뱀을 잡으실 겁니다. 오늘 백이도 못 잡았어요. 백이도 못 잡고. 쏘가리 잡았잖아. 쏘가리. 쏘가리 미꾸라지. 빠가사리. 빠가사리. 빠가사리 조금만 걸어보는 게 만한 거. 그거가 내일 면역 때 그려줄 수 있나 봐요? 오늘 고생했습니다. 우리 한 말씀 해주세요. 우리 모기TV 올라갈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모든TV입니다. 오늘 양평에서 목사님이랑 모기님이랑 오셨는데 조항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해도 나중에 장마가 끝나고 그때 조항 좋을 때 오시면 그때 못 잡더라도 제가 잡아놓은 게 있으면 그때 다 드리겠습니다. 그때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.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들. 이거 쏘가리 있잖아요. 쏘가리 잡았습니다. 한 마리. 크죠? 이야. 얼굴 보시죠. 예쁘죠? 수고하셨습니다.